하루 명운공부 11월 9일입니다. 변고유진, 편민유리, 개혁은 철저할수록 백성들에게 이롭다라고 하는 고미당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청나라 말기에 개혁사상가였던 위연이 남긴 명구이기도 합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낡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혁은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백성들에게는 그만큼 더 이롭다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개혁이 시도되었지만 성공한 개혁은 크기도 물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는 자주 섞인 푸념까지 나왔습니다. 개혁사상과 위연도 이런 사실을 통감해서 이런 명구를 남긴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철저히 개혁한 자만이 역사의 승리자가 되었고 어설프게 개혁한 자는 결국은 쇠퇴했으며 개혁을 거부한 자는 예외 없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당했다는 사실을요. 개혁은 어떤 개혁이 되었건 간에 그 큰 뜻은 백성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역사적 사실이 생생하게 비춰줍니다. 그리고 개혁의 출발점은 우리의 치부를 솔직히 인정하고 완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에 즉 개혁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면 개혁이냐 어설픈 개혁이냐 개혁 거부냐가 우리의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개혁이란 글자의 뜻이 짐승가죽을 홀랑 벗긴다라고 하는 점에 눈길이 갑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개혁의 큰 흐름 속에 놓여 있고 국민들은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철저할수록 백성들에게 이기롭다. 변고유진, 편민유리였습니다. 중국사회의 오늘 258년 11월 9일 삼국시대 오나라의 권신 손 림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손근의 작은 아들로 252년 즉위한 당시 10살의 손량을 폐의시켰습니다. 손량은 18살 때 자살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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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